여보세요? 아, 도착하셨다고요? 지금 바로 나갈게요 엥? 너 참을 바람으로 어디 가냐?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게 지금 왔거든 언니도 보고 싶으면 나오던지 나닛? 이게 뭐야? 너 차 샀냐? 아니, 나한테 말도 없이 너가 뭔 돈으로 차를 샀대? 내가 내 돈으로 사겠다는데 언니한테 허락받을 필요 있음? 그동안 번 돈 모아서 이번에 하나 뽑았지 하긴 언니는 회사에 들어갔다 하면 며칠 안 가 잘려서 차 살 돈이 없으려나? 뭐야? 이게 하나뿐인 언니한테 말하는 꼬라지 봐라 이걸 그냥 확 어허, 김갈채 너 또 네 동생 괴롭히냐? 괴롭히긴 무슨 오히려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구만 네 동생 제본 지금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해서 차도 뽑았는데 넌 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거야? 넌 너가 한지 기억 안 나냐? 대학 다닐 땐 후배들 돈 뜯다가 고소당하고 취업 공부할 땐 아이돌 콘서트 다니더니 간신히 취업해놓고는 헛짓거래서 얼마 안가 바로 잘리고 아니, 아빠는 또 왜 친하간 일은 얘기하고 그래? 언니면 언니답게 모범을 보여야지 안 그래? 맞습니다, 아바마마 힐링 말씀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저게 진짜? 아우, 아빠만 아니었으면 한 대 쥐어 박았을 텐데 어디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복수할 테니까 아, 청글 뭐하냐? 너 때문에 죽었잖아? 하, 청글 차이로 쳤네 졌어 이런 캡트롤 같은 일하고잉? 맞다, 오늘 친구랑 약속 있었는데 깜빡하고 있었네 그럼 작전을 개시해볼까? 아, 허허허 이 차는 이제 채 겁니다 제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몰래 타고 갖다 놓으면 모르겠지? 그렇게 동생이 차를 훔쳐서 이리저리 운전하는 긴 갈취 이제 슬슬 가볼까? 어? 뭐지? 어제 분명 길은 꽉 차나는데 왜 한 칸이 없어졌지? 그리고 바닥도 지저분하고 어라? 이건 언니 지갑이잖아 뭐야? 설마? 언니! 아잇, 깜짝이야 아, 왜 불러? 어제 나 몰래 내 차 탔지? 응? 무슨 소리야? 난 모르겠는데 다 알고 온 거거든? 알긴 뭘 알아? 뭐 증거 있어? 탄 적이 없던 사람이 왜 내 차 바닥에 언니 지갑이 있을까? 냐헛, 헐려버렸구만 아, 말도 없이 몰래 타놓고 거짓말하는가 보소 아니, 몰래 탈 거면 바닥이라도 청소하고 기름 정도는 똑같이 태워놨던가 감히 나한테 말도 없이 내 차 운전해놓고 어디서 오리발이야? 아, 그래? 내가 좀 탔다 어차피 그 차 누구나 타는 보험으로 가입했던 거 아냐? 그럼 내가 타도 상관없을 거 아냐? 어제 약속 시간에 좀 늦을 것 같길래 너 찰 때 좀 빌려 탔다 근데 내가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쪼잔하게 그런 걸로 꼽주면 기분 좋냐? 좋아? 쪼잔한 게 아니고 말도 없이 운전하니까 그런 거잖아 내 인생 첫 차인 만큼 내가 얼마나 저 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아? 그리고 언니 운전도 잘 못 타는데 괜히 사고 나도 났지만 어쩔 뻔했어? 뭐 이마? 내가 눈이 없어 발이 없어? 나 운전 잘하거든? 넌 항상 이런 식이야 아주 니 언니 생각하길 개똥으로 생각한다니까? 개똥은 약으로라도 쓰지 아휴 어쨌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언니는 운전 못해서 불안하니까 언니한테는 차 못 빌려주겠으니 그렇게 차가 필요하면 돈 벌어서 사 난 내 차 절대 못 빌려주니까 알겠어? 아니 저건 누굴 닮아 성질머리가 저런 거야? 니가 안 빌려주면 뭐 내가 못할 것 같냐? 나 김갈취야 김갈취 몰래 칼취하면 그만이라고 알가가가 뭐라고? 그게 진짜야? 내가 짝사랑했던 선배가 지금 너네랑 같이 있는데 나도 보고 싶다면 오라 했다고? 아 그럼 당연히 가야지 응? 30분 만에 올 수 있냐고? 아 고럼 고럼 활보면 30분 안에 간다 이거 이거 오래 살고 볼일이잖아 세상에 그 선배가 나를 보고 싶어 하다니 이 정도면 크린라이트 아닌가? 이래서 얼굴이 예쁘면 피곤하다니까 아하하하 어디 보자 잠깐 틴트 좀 발라볼 엥? 자 잠깐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김갈취 죽어요 팔다리만 다치셔서 생명에는 지장 없으니 걱정 마세요 보호자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야 김갈취 이젠 하다하다 동생이 산 차까지 조작 구를래? 언니 언니 운전 못한다고 내 차 가져가지 말랬지 언니 때문에 내 차 앞에 다 찌그러졌잖아 그 차가 어떤 차인데 그렇게 만들어? 아니 넌 내가 타쳤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니? 그럼 지금 언니가 잘했어? 아 미안하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내가 진짜 언니 때문에 화병 나서 제명에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블랙박스 찍힌 거 유튜버한테 제보했으니까 불만 갖지마 그거라도 해야 내 화가 그나마 풀릴 것 같으니까 제보를 했다고? 이 정도면 크린라이트 아닌가? 이 정도면 크린라이트 아닌가? 이 정도면 크린라이트 아닌가? 아하하 어디보자 핫판 틴트 좀 발라볼 엥? 자 자기 아니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뭐냐고?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있나? 아주 천국적으로 개망신 당했네 여보세요? 뭐라고? 그 선배가 내 플랙박스 영상을 봤다고? 아니 얼굴도 안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대? 나니? 아하하하 하고 웃는 여자가 천세계에 나뿐이어서 알았다고? 이런 지애인장 몸 다치고 톤 날리고 썸난도 날리고 내 인생으로 하잔 도네 또 모임에 나가겠다고? 그럼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던 걸 빠질 순 없잖아 애들이 나 없으면 분위기 안 산다며 재미없다고 난리야 난리 인싸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자기야 내 몸 상태 좀 봐봐 임신 전에도 평근보다 마른 편이었는데 출산하고 나서 완전 기아가 됐다고 병원에서도 납을 때마다 말라서 심각하다는데 넌 이런 와이프 냅두고 주말마다 매번 친구를 만나러 가야겠어? 넌 남편이 평일 내내 고생하며 일하는데 주말만이라도 좀 봐줄 수 없냐? 내가 주말에 모임 나가는 게 그렇게 아니꼬? 육아 힘든 건 나도 아는데 대신 넌 집에서 하루 종일 놀잖아 내가 논다고? 우리 우주 다른 아기들보다 엄청 예민한 성격이라 얼마나 자주 울고 보채는지 알아? 나 출산 이후로 제대로 잡은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거든? 너 너만 그런 줄 암 다른 집도 다 그래 다른 엄마들도 다 겪는다고 내 애 아니고 우리 애야 평일은 그렇다 쳐도 주말엔 아빠 역할도 해야지 너가 맨날 밖에만 놔두니까 나중에 우주가 지 아빠도 못 알아볼까 걱정이다 아 알았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됐지? 그니까 잔소리 멈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머리가 짖근거리지? 몸도 으슬으슬하고 왜? 어디 아프냐? 응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네 자기야 정말 미안한데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될까? 내 병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병원 갔다 올 동안만 우주 좀 봐주라 애가 너무 울어서 병원 데리고 가는 게 힘들거든 뭐? 너 우리 회사 조소기업이라 연차 1도 못 쓰게 하는 거 모름? 내가 와이프 병원 때문에 하루 빠진다고 하지? 그럼 우리 대표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아예 영원히 쉬라고 할걸? 넌 내가 회사 잘리길 바라냐? 그건 아니지만 약 정도는 처방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야 아플 때마다 약 먹으면 몸에 내성 생겨서 진짜 아플 땐 듣지도 않는다 그냥 이따 우주 잘 때 같이 낮잠이나 진득하게 자라 잠이 보약이다 알겠어? 에휴 말을 말자 그냥 진짜 감기몸살인가? 열도 오르는 것 같은데 그러다 우주도 옮으면 어떡하지? 안되겠다 아? 아니 너가 갑자기 어쩐 일이냐? 죄송해요 어머님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찾아왔네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우주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잠깐만 우주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? 우주? 아 그게 지금 보다시피 내가 식사를 하려던 참이라 이거 어쩌지? 하하 아 그러네요? 그럼 제가 식사 다 하실 때까지 잠깐 기다려 엄마 뭐 소라도 직접 잡아와? 고기 굽는데 뭐 이리 오래 걸냐? 자 자기야 자기가 왜 여기 있어? 그건 내가 먹고 싶은 말인데? 회사 안 가고 여기서 뭐 하? 어? 아 내가 왜 여기 있지? 아니 회사 출근한다더니 여기서 뭐 하는데? 회사 오늘 안 가는 날이야? 아니지 내가 그냥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빠르겠네 아 별것도 아닌 걸로 무슨 전화까지 해 실은 오늘 연차 썼다 연차? 론회 회사 그런 거 못 쓰게 한다면서 웬 연차? 그게 저번 달부터 생겼거든 그래서 주마라고 붙여서 쓰려고 했는데 엄마가 소갈비를 재워놨다길래 그만 아니 내가 아프다고 할 땐 거들떠도 안 보고 낮잠이나 잘하더니 내가 너한테 그깟 소갈비보다도 못한 존재였냐? 난 내가 울어서 앉아서 먹기는커녕 너 퇴근하면 집에 오는 길에 사오라고 부탁한 편의점 상김을 애 업은 채로 입에 우겨놨는데 넌 갈비가 이불을 넘어가니? 아니 애가 듣자 듣자니까 뭐? 그깟갈비? 넌 니 시애미가 채운 갈비가 고작 그깟갈비니? 나도 왜 키워봐서 니 맘 다 안다만 엄마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그렇게 생생내면 안 되지 애는 저 혼자 만들어서 나 키우나요? 아이에 대한 책임은 저랑 남편 두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아픈 아내한테는 연차 쓰기 아깝고 소갈비한테는 쉽게 써버리는 남편이 그럼 정상인가요 어머님? 너랑 우주가 잊고 있는 오타고 평안비 이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냐 다 니 남편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는 남편이 하루 연차 좀 내고 포양식으로 갈비 좀 먹겠다는데 넌 아내가 돼서 그게 그렇게 아니꼽냐? 뭐가 집에서 편하게 애만 보니까 사회생활에 고충을 모르지 돈 버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? 그치 아들? 아 내 말이? 엄마 나 요즘 살 많이 빠졌지? 이게 다 직장 상사랑 와이프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빠진 거다? 그러게나 말이다 아주 그냥 혈홀하고 나서 내 새끼 얼굴이 판촉이 됐네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만 하니 어쩌면 좋을 거 청 네가 그렇게 풀만이면 내가 애 파주려니까 너도 나가 돈 벌어 와라 히까 칸남쟁이 하나 키우는 게 뭘 그리 힘들다고 대단한 일 하느냐 유세야? 나 때는 응? 애 하나가 뭐야? 열댓명도 나길라사? 근데 어머님은 남편 하나만 낳으셨잖아요 어? 야 넌 어른이 말하면 얘 얘 맞습니다 해야지 지금 누구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? 너도 나가서 일해봐라 그래야 지금 집에서 편하게 애 보는 게 개꿀이라 생각하지 그래? 그럼 나도 일하지 뭐 내가 뭐 갈 곳 없어서 일 안 하는 줄 알아? 나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복직할 생각 없냐고 몇 번이나 연락 왔었거든? 그리고 저희 애 봐주신다고 하셨죠? 그럼 어머님하고 남편 말 따라 돈 벌어올 테니까 저희 우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 자기야 진짜 언제 올 건데 우리 엄마도 우주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애가 뭔 화통이라도 삶아 먹었는지 고래고래 울어서 더 이상 못 봐주겠다고 이리고 뭐고 때려치우고 나보고 보라잖아 이번 달은 연차도 없어서 쉬지도 못하는데 이러다 내가 먼저 죽겠다 아니 혼자도 아니고 둘이서 그 갓난쟁이 하나 보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실까? 우리 엄마도 나이가 드니 힘든가 보더라고 그니까 빨리 좀 퇴근해라 아 뭔 놈의 회사가 사람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데 그럼 일이 많은 걸 어떡하? 근데 확실히 우주 보는 것보단 일하는 게 훨씬 낫네 암튼 너랑 어머님이 갓난쟁이 보는 것쯤은 별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난 맘 놓고 일할 테니 앞으로도 잘 좀 부탁할게 아 정말 이러기야? 그럼 이미 회사 들어갔는데 어디 사회생활이 장난임? 내가 내키는 대로 관뒀다 나갔다 하게? 그리고 솔직히 너 집에 오면 피곤하다면 밥 먹고 게임이나 하다 될 줄 알았지? 집안일은 커녕 우주 보는 거 조금이라도 거들어준 적 있쯤? 알았다 알았어 내가 이제 퇴근하면 얼른 집에 와서 같이 손 보태줄 테니까 빨리 와서 우주 좀 봐라 그러기엔 이미 회사에 입사해버려서 늦었으니까 어머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신 대로 우주 좀 잘 부탁드린다고 전해드려? 저번에 나한테 나 때는 10명도 나 키우고 하셨다고 불신 부리셨잖아 그럼 이제 와서 약한 소리 하시면 안 되지 아니 그거야 암튼 난 이제 와서 회사 관둘 생각 없으니까 퇴근 전까지는 우주 보시라 그래 어머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책임질 건 주셔야지 안 그래? 그럼 난 자료 처리할 게 많아서 바쁘니까 애 잘 보고 있어 자 자기야 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냥 애나 보라 할걸 내 자유시간도 다 없어지고 망했네 망했어 잠수함 이 자식도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타? 어떻게 술만 마시러 갔다 하면 매번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? 그니까 나도 어제 연락할라 했는데 너도 사회생활 하니까 알잖냐 회식 자리에서 폰 쓰기 힘든 거 그럼 회식 전에 회식 간다고 톡이라도 남기든가 아님 잠깐 화장실 갈 때 톡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 설마 이번에도 저번처럼 화장실 한 번은 안 갔다고 하진 않겠지? 어? 가긴 갔는데 깜빡했다 내가 어려운 거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회식 있으면 톡 남기고 회식 끝나서 집에 갈 때 톡 남기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? 야 그게 쉬워 보여도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나 같은 인싸는 사람들이 숨쉴 틈조차 안 줘서 집에 갈 때면 혼이 나가가지고 아무 생각 안 든다니까 그래서 매번 연락 두절돼서 걱정하는 네 여친 생각은 아예 안 나나 보지? 근데 연락 안 되면 얘가 또 술 먹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?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정도 됐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때도 됐잖아 내가 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 솔직히 네가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남친이 퇴근 후에 연락이 끊어졌는데 걱정 안 할 여친이 어딨어? 게다가 술 때문에 끊긴 거면 더 걱정되지 내 덩치를 봐라 내가 어디 가서 얻어맞고 다닐 것 같음? 술에 취해서 제 몸 하나 제대로 못 가누면 막말로 길고 나서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잖아 넌 어떻게든 간성하는 기미가 1도 안 보임? 진짜 이 문제로 싸우는 거 이젠 나도 진절머리 난다 아 알았다 알았어 다음 회식 땐 꼭 연락할게 됐지?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응 퇴근했어? 어 나 지금 회식 잡혀서 알려주려고 연락했지 그래? 근데 괜찮겠어? 우리 내일 아침 일찍 데이트하기로 했잖아 일어날 수 있겠어? 당연하지 배식 때마다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다음날 출근 잘만 해왔는데 그 정도는 꼬합니다 사랑이다 참 어쨌든 이렇게 미리 말해주니까 얼마나 좋아? 나도 안심되고 싸울 리도 없잖아 암튼 적당히 마시고 집에 갈 때 연락하고 알겠지? 그래 아니 자정에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술 마시나? 왜 연락 한 통이 없지? 뭐야 너 전화 안 받네? 네가 그럼 그렇지 어쩐지 오늘은 웬일로 연락 잘한다 했다 어디 내일 아침 약속 시간에 늦기만 해봐 야 잠수아 누구야? 아침부터 야하? 자기야? 너 내가 그때 분명 경고했지?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라고 근데 그걸 또 개무시해? 게다가 오늘 데이트하니까 어제 내가 적당히 마시라 했냐 안 했냐 근데 괜찮다면 입 탈더니 감히 역 앞에서 한 시간만을 바람 맞춰? 아 아니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흠 추임님 뭐가 이리 시끄러워? 꺄? 저 저 여자분은 누구시죠? 야야야 아니 그 꼴로 나오면 어떡해? 추임님? 너 설마 회식 갔다가 여직원 데려와서 둘이 같이 잤냐? 난 네 걱정하면서 네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는데? 여친? 추임님 여친 있었어요? 어제는 솔로라고 외롭다며 노래하더니 어? 내가 그랬나? 술 때문에 기억이 잘... 저 여자가 입고 있는 저 티셔츠 내가 여기서 자고 갈 때마다 입던 건데 감히 그걸 딴 여자한테 입혀? 이가 회식 갈 때마다 잠수 타던 이유가 이래서였구나 잠깐만 자기야 연락도 안 하고 이런 일 생긴 건 미안한데 내가 취해서 실수 좀 한 것 뿐이다 남녀가 술 마시면 술 기운해 응? 아 이럴 수도 있잖아 솔직히 나만 이래? 다들 술 먹고 실수 한 번쯤은 하잖아 그게 지금 내 경우인 거고 너 돌았냐? 이걸 실수로 치부한다고? 이제 보니 이거 인간 말정 쓰레기였구만 아니 무릎 꿇고 싹싹 빼려도 모자랍한데 잘못해놓고 뭐 일당당해? 거친 분께서는 저도 한 통 쏙 갖다 보이겠지만 저도 피해자예요 분명 처인간이 솔로라 했거든요 진짜 사람 한 방에 쓰레기 만들어버리네 아니 너마저 개편에 서면 어떡해? 우리 둘은 한 배 탄 거 아니었어? 멀지하고 자빠졌네 솔로라 뻥까 쳐놓고 뭔 놈의 한 배? 나락 가려면 혼자가 이 돼지 자식아? 뭐야? 돼지 자식? 아니 고작 인턴 나부랭이 주제에 너 내가 형님하고 먹은 상사만 얼마인 줄 알아? 내 말 한마디면 인턴인 너 따위 자르는 건 일도 아니거든? 아이고 그러셨어요? 근데 전 여기 아니더라도 나이가 어려서 다른 곳 가버리면 그만이거든요 후에 비해 추임님은 여친도 있는데 신입 인턴 건드렸다고 회사에 소문 퍼지면 키껏 차리 잡은 회사 퍽이나 찰도 타니시겠네요 그쵸? 뭐 뭐라고? 너 지금 나 협박하냐? 솔직히 이 여자랑 별로 손잡고 싶진 않은데 너한테 속은 피해자라니까 네 나락 보냈는데 나도 같이 동참해줘야겠다 아니 자기마저 1억이야? 그리고 얼마 후 잠수함이 인턴을 속여 바람피운 사실은 회사 익명 게시판이 퍼지게 되었고 결국 한 달 뒤 회사에서 해고가 됐죠 감히 둘이서 짜고 날 물 먹여? 니들 때문에 결국 회사에서 잘렸잖아 아니 바람은 지갑 폈으면서 잘린 게 왜 우리 때문임? 아 몰라 몰라 이거 어떡할 거야? 어떡할 거냐고? 그러니까 누가 바람 피했음? 취업하느라 꽤나 고생 많았을 텐데 그러게 왜 그러고 사냐? 인턴도 번호 바꾼 것 같던데 넌 인턴 번호 알지? 아 어떻게든 해명해 달라고 사정이나 해보게 번호 좀 알려줘라 나 이대로 잘릴 순 없다 다시 복직해야 된다고 응 백수 야 야 이런 찐장? 내 인생으로 하잔돈에 오빠 나 헤어스타일 좀 바꿔볼까? 이런 스타일 어때? 우리 자긴 뭘 하든 다 이쁘지 근데 이 근처는 괜찮은 미용실 없나? 위비가 좋은 곳이 안 보인다 그래? 그럼 그러지 말고 우리 아빠한테 맡겨보는 건 어때? 자기 아버님한테? 아 우리 아빠 미용실 하잖냐 얼마 전에도 콘테스트 나가서 대상도 탔다니까 믿을만 할 거다 내가 아빠한테 잘 말해둘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그러네? 아버님이 미용실 하신다고 했었지? 근데 여친이라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머리 다 하고 인사드리는 게 좋으려나? 뭐 그래도 되고 번호 알려줄 테니까 예약하고 내일 가봐 어서오세요 손님 안녕하세요 저 이런 스타일로 펌을 좀 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? 아 그럼요 그럼요 그 정도는 꼬부기가 파일이 샤워시키는 것만큼 쉽습니다 뭐 차량은 아니지만 내가 얼마 전에 유명한 헤어 콘테스트에서 무려 퇴상을 탔거든요 그러니 실력은 걱정 마십시오 정말요? 그럼 잘 좀 부탁드릴게요 손님 제가 잠깐 급한 일 때문에 통화 좀 하고 와야 돼서 잠시만 기다리고 계십시오 네 다녀오세요 아 그렇다니까 이 몸이 아니면 누가 대상을 타겠어 그럼 그럼 내야지 내야지 내가 크게 한턱 낼 테니까 오늘 거기서 보자고 당연하지 내가 아주 압도적인 실력으로다가 홍상 은상 금상도 아닌 태상을 탔다 이 말이지 응? 안 그래도 한턱 솔라 했다 오늘 안 바쁘면 항상 모이는 호프집으로 와라 거기서 한잔 하기로 했으니까 저 원장님 지금 컬 잘나오고 있는 거죠? 확인 안 해봐도 괜찮을까요? 안 그렇고 말고 중간중간 확인해보는 건 초짜들이나 하는 겁니다 빛나가던 태상 수상자들은 안 봐도 눈에 딱 보인다 이거예요 아하하하 그니까 큰소리 말고 딱 기다려 보십시오 저기 원장님 저 이제 머리 좀 풀어봐야 하지 않을까 아 꼭 걱정하면 무지하게 많은 손님이네 난 못 믿어요? 네 원장님 지금 통화만 3시간 짜고 계신 거 아세요? 이러다 머리카락 다 녹아내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알았어 알았어 확인해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안 녹는다면 안 녹는 거지 허우심병이나 탁도 아니고 엄청 탁달하네 아니 뭐 머리가 왜 이래요?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응? 아 아니 머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? 아 이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거든 아니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? 제가 분명 아까 머리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? 안 봐도 다 보이신다면서요 지금 머리 녹아내렸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? 아 방금 내가 말 뭘로 들은 거야? 이게 요즘 먹기는 스타일이라니까 내 따는 신경 써준다고 키껏 힘들게 파마에 쪼더니 지금 나한테 썩내는 거야? 안 그래도 통냄용실 다니면서 괜히 별것도 아닌 걸 꼬투리 잡아 환불해달라는 진상이 있다던데 그 진상이 아가씨였나 보지? 뭐라고요? 지금 입구를 만들어 놓고 그런 말이 나오세요? 아빠 나와 아니 자기야 자기 머리가 왜 그래? 그렇게 저는 남친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죠 아 아니 아가씨가 우리 아들 여친이었어? 아 그럼 진작 말해라지 그럼 더 차려줬을 텐데 설령 여친이 아니었다 해도 이렇게 손님 대하시면 안 되죠 머리 녹을 때까지 방치하고 막대하고 거기에 근거 없는 모양까지 여태껏 다른 손님들도 이런 식으로 대하셨나 보죠? 아니 내가 원래는 잘 아는데 진짜 처음으로 이런 거야 아들 너도 알자냐 아빠가 헤어 콘테스트에서 대상 수상했던 거 됐거든? 내가 이러라고 아빠 월세 보태준 줄 알아? 그간 이런 식으로 장사에서 손님들이 안 온 거였구만 그러니 매달 월세 내기도 빠듯하지 백날 첫날 대상 수상해봤자 이렇게 손님들 하면 퍽이나 다시 오고 싶겠네 월세 이제 지원 안 해줄 거니까 아빠 혼자 알아서 해 뭐라고? 한 입고 사람이 영업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? 넌 자식이 돼가지고 치사하게 월세로 아빠 협박하기냐? 손님 머리가 저렇게 됐으면 사과부터 해야 맞는 거 아니야? 엄연히 해달란 머리가 있었는데 왜 아빠 맘대로 스타일을 바꿔? 그나마 예쁘게 바뀌었으면 말을 안 하지 사람 머리 녹여놓고 이게 요즘 스타일이라고? 아빠 진짜 대상 탄 거 맞아? 알았다 알았어 내 실수 인정하마 자기 아가씨 내가 미안합니다 이제 됐지? 아빠가 사과했으니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자 넘어가긴 뭘 넘어가 나도 힘들게 일해서 없는 돈 쪼개가며 월세 보태준 건데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걸 보고도 지원해 주면 내가 등신이지 나한테 야박하다 하지 마 자기야 가자 아 아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콘테스트 대상을 탔던 것도 미용실에 손님이 없어서 거짓 통보를 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아 이런 치엔장 어떻게 차린 내 미용실인데 이걸 어떻게 차린 건데 내 인생로 하자는 돈에 뱀어? 갖다 안 할 안 할 왜 이렇게ты? 감사합니다.